로드하시고 로드하시고 루트 12 27이지 루트 108 루트 3 루트 2이니까 루트 3마 루트 1을 뽑혀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 응 그 다음 얘는 부모는 1이 될 것이고 얘는 얼마야 2루트 3 더하기 3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그건 마이너스 루트 3 아니야 응 그건 뭐야 루트 600이 3이네 오케이 응 이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 루트 3마이너스 루트 2이 다하기 1 이게 쓸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난 이거 제곱이니까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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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워주면서 2루트 2가 되지 응 그러니까 4분의 1루트 2 곱해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겠지 응 일단 범분수인데 밑에 밑에 짝대기 두개만 세갖고 부모의 최소공배수 곱해 이렇게 응 이렇게 나오지 응 응 왜냐면 얘랑 얘랑 곱했었고 얘랑 곱하면 1인이 없어지니까 빼기 1 응 이렇게 나오지 응 이렇게 나오지 여기 지워주면서 어떻게 마이너스로 되겠지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뭐 잘못한거 같아 아 이게 1이구나 됐으면 루트에 빼기 1이 나오겠지 응 응 됐고 저거 언니 따라 그렇죠 딱